어... 일단 시청자 참여하신다고 이름을 내주신 일곱... 아 여섯분 감사드리고요 내가 두명해서 여덟명 총 영안에서 영웅집결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뭐 능력은 뭐 총합 다 200 내외니까 나는 뭐 다 1이고 어... 뭐 뭐 더 할게 없나? 뭐 하나 더 있던 것 같아? 좋아요 콩당김 어서오세요 자 가볼까? 됐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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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대요 전략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린 노예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이... 알겠어요 이...잠만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이렇게 돌리지? 자... 가... 왼쪽으로... 일곱시방향쪽으로는 강주가 있구요 예... 옆쪽으로 강릉에 있죠 보통 강릉에서 치고 들어오지만 예... 이쪽에서 막아요 이쪽에서 숲을 이용해서 막구요 아 저는 저는 보통 할 때 신무장은 신무장끼리만 놓고요 나머지들은 위임시켜 놔요 들어오면요 도시가 두개 되잖아요 그러면 두개의 안전한 도시가 하나 있으면요 웬만한 그 애들은 위임시켜 놓고 뒤로 빼놔요 다 신무장으로만 그냥 앞으로 다 쓰고 다니고 일단 어쨌든 여기 숲에서 그 그 시설물을 잘 쓰면 여기서 다 막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초반에는 여기서 막는게 무리야 건설을 못해 좀 후반에 가서 여기서 온건 여기서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30만 40만이 몰려와도 여기서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초반에는 뭐 여기다 연노 하나 짓고 들어오는거 계속 막으면 돼요 여기는 여기가 숲이 있죠 숲 있는 데서 막아야 돼요 여기에서 일단 예 건설을 시작을 해야죠 자 건설 해보죠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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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죠 아우 이 지력정치 사례님이 군사 한다고 그랬지 자 사례님은 나의 양날개같은 한쪽 날개같은 거시기로써 참 거시기하게 잘 해야 됩니다 예 일단 세명은 항상 어 어디냐 조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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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패 20 30일이냐 그래도 이거 41 아 30일구나 11을 더하네 자 일단 조패부터 가운데 짓구요 자 시작 어 뭐야 행동력을 벌써 다 썼어 아 맞다 이게 행동력 있었지 아 맞아맞아 행동력 있었군요 이게 평정은 뭐지 평정이 뭐였더라 평정이 뭔지 기억이 아아 이거 회의하는 거구나 이거 회의하는 거 회의하는 거 그럼 앞으로 전략을 의논하겠네 사양 말고 모두 속마음을 말하지만 아이 터놓고 말하는 야자타임이야 전쟁은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정보다 어떻게 행동할지가 우선이겠군요 조금이라도 많은 도시를 수중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해산하기로 하겠소 뭐 뭐야 아니 아니 사진만 말하고 아무도 말 안하네 아니 개뿔 없잖아 관직도 있지 참 뭐 관직 뭐 해봤자 복농만 올라가요 내 또 관직은 처음에 하면 안 돼요 상궁지포 피케인님 어서오세요 내 저 돈만 빼가지고 난 또 뭔가 또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밖에 없나 일단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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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구요 아 여기 두번째에다가 하지 자 고 안녕하세요 어 왜 500 야 소모가 몇인데 병량 예 금 지출 35 소입 360 누가 징세 있지 않았나 징세가 누구 줬었는데 아 매방님이 징세지 원래 징세 있으면 여기다가도 지금 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은 네 네 시장자무장이에요 네 시장자무장이에요 일단 초반 거의 1년 6개월인가? 6개월이었나? 1,2년은 아마 그 그거 할거에요 자 다들 잘 짓고 있나? 어 지금 누가 뭘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손잡이 손잡이님도 열심히 지어 뭘 지어야지 손잡이는 뭐 정치파래네? 가만히 있으면 뭐해 지어야지 어 나 뭐 그 다음에 할게 없어요 어 어 포장 야 충성도가 100이 아니야 야 내가 믿지 않는군요 난 좀 믿어봐요 배망님이 특히 파 90도 안되는데? 그나마 이 장 이 장 장수들 참 흐흫 충성이 배망님 아주 그냥 개, 그 바닥을 기었어 흐흫 야 그나마 쓸만한 사람은 정말 여기서는 다들 극과 극이져 1 아니면 100이야 흐흫 1 아니면 100이야 흐흫 나 뭔가 이상한거 본거같에 지금 순찰해야되는데 다이리야 아 이건 정말 흐흫 그렇군요 어.. 아.. 나.. 훈련을 하려고 해도 다이디고? 아이.. 어.. 이제 포상하구요.. 일단 탐색을 해야돼 탐색! 아 이분들.. 이분들.. 어.. 무상 등용! 쟤야 쟤야 쟤야.. 없나? 아 이제 없군요.. 문관이 지금.. 예.. 것이 이겁니다.. 일단.. 병영.. 병영.. 병영이 뭐.. 어디.. 또 뭐더라? 병영이 있는데? 어시쌍.. 병영이 어딨더라? 인사부.. 외교부.. 계략구.. 아 여기있다 병영 병영하고 단양가 두개를 지어야 했던걸로 기억을 해요 어.. 어.. 한명에도.. 한명이 짓죠 일단 병영 하나 짓구요.. 행동력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양 하나 짓구요.. 그리고.. 자 농장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건 며칠.. 며칠 걸려지? 어우.. 30일이나 걸려? 농장은.. 어.. 아.. 그냥 만들자 아.. 야.. 너.. 너 뭐 할거 없냐? 아.. 훈련도 일자리라.. 지금 무력이 1이라.. 탐색.. 탐색하면 뭐냐.. 어우.. 야.. 정.. 야.. 네로야 너.. 하얀 네로야.. 유일한.. 유일한 여자.. 아참.. 능력연구.. 어.. 이건 뭐야? 목.. 어.. 잠깐만.. 불불.. 아.. 촉성.. 매복.. 신모.. 조선발명.. 기병.. 보호자.. 오! 패왕도 있어! 근데 명성이 일단 되게 중요하네요 통솔로 가서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명성하려면 능리도 있어야되네? 그럼 정치도 가야되네? 아 일단 정치부터 가자 그러면 어.. 이거.. 뭐.. 장수가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그쵸? 금만 들어가는거 같구요 오! 장수한거 아니죠 그치?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자 가죠 초반에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저거 다 개발되면 돈이 이제 팍팍 들어올거야 나 훈련도 해야되는데 나 딱.. 어.. 기력이 80.. 밖에 안돼요 훈련도 해야되는데.. 이게 참.. 무력 좋은사람들 다 뭐하고 있지? 건물짓고있나? 순찰은.. 아.. 순찰이 통솔이네 아.. 넌.. 계속 건물이라 만들어라 에.. 쉬지않고 일해 쉬지않고 아니.. 왜.. 이분은.. 배방님.. 왜.. 계속.. 나를 싫어하는거지? 돈을 주면.. 좋다고.. 충성 100에 들어가는데.. 계속.. 돈을 달라고 하네? 아.. 미치겠네.. 자.. 다음번에.. 아마.. 다 될거에요 저.. 저장 한번 하구요 맨 처음이니까 근데 여기는 왜 안내러나? 여기 어디로 되어있는데? 영안.. 영안껀데? 금화공장게 안내러나는데? 아.. 내가 아직 안먹었구나 저거부터 먹었어야 되는데 아.. 나 바보같은.. 저걸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저걸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어쩔수 없죠 빨리 가자 어.. 손잡이님이요? 없는데요? 통솔 무력 다 1이야 아.. 이분들은 빨리 개발을 계속해야되요 이분들은 딴거 하지말고 계속 건물을 지어 쪼.. 뭐지? 아.. 쪼.. 쪼.. 거물 계속 저..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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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발도.. 님 어서오세요 지금 봤네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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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빨리 완성이 되어야 다들 튀어나올텐데 쪼.. 행동력이 아주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지금 쪼.. 어우 행동이 200까지 됐어 빨리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이거 처음에 이거를 지금 잘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100일이 걸리거든요 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행동력은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행동력은 오오 됐어 완성됐어 누군지 몰라도 완성 다 됐어요 어... 아 포장을 계속 줘야 되네 계속 왜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충성도가 계속 떨어지지 왜그러지 내가 뭐 잘못됐나 어어 태시자님 노병이 에스였구나 사수 자 하지만 뭐 이동력 저기 지금 빨리 가가지고 저만 그 먹고 올거기 때문에 이동력이 어디냐 이동 28 오케이 이건 먹고 올거에요 자 자 아이 돈 많아요 돈 800원은게 아닌데 훈련도 해야되는데 아 나 이제 무력이 다 1이라 어... 뭐 할거 없나? 어... 흐흐흐흫 흡수합병? 이건 뭐야? 흡수합병은 뭐야? 어? 흡수합병은 뭐지? 어? 흡수합병은 뭐지?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거 이거다 아 이게 있었지 아 맞아맞아 이게 있었죠 어 아 그럼 이거 이거 깨야되는데 깨 깨 트흫흫 저기있었네 아오케오케오케오케 병형도 돼요? 어? 병형도 되네? 으로 흤 ACL 아 병형도 있었구나 아 맞아맞아 아 저게 있었어 아 깜빡있다 아니 나 이게 잘 기억이 안나요 화가 오래간만에 하는거는 어 다 뭐 다 완성됐어 이미 어 뭐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든 하면 돼 괜찮아 뭐 이 이 이 일까지가 그냥 대충 그냥 예 그냥 싸잡아 대키면 되죠 뭐 어 이렇게 해 어 100% 120% 150% 20%밖에 안내러나는구나 제기를 어 잠깐만 이번에 애들 좀 나 오오오 오케이 아 순찰이 아니라 훈련부터 해야돼 아 순찰도 해야되는구나 순찰하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희들은 참 할게 없다 아 아 하양내로야 너 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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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뭐하냐? 야 너는... 나는 정말 할 거 없다. 너는... 어 인제나 등용해. 너 매력 100이잖아. 나잖아 나. 하얀 대로요? 나요. 나요 너. 병영은 좀 해놓는 게 좋긴 한데. 예 저는 2명 합니다. 어우 저거 뭔가 굉장히 이펙트가 화려한 게 나오면서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어요 하는 거 같아요. 무장... 능력력고 하나 더. 어... 통치. 통통사를. 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능리번식도 있지만. 야 이거 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가죠 뭐. 예. 뭐 단야는 단야는 솔직히 뭐. 너무 비싸가지고. 단야도 빨리 3단계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야... 수생... 열심히 훈련. 이제 훈련하기 시작하는군요. 이제 훈련을 해서 병사들 기력을 높이고요. 됐어요. 이거는... 이걸로... 병사... 1,900명 아이고 아이고 너무 너무 1,950 50명이 더 중요해 50명만 남겨놓자 어 50명 되겠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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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 야 이거 봐 이게 맨 처음부터 빨래 있어야 되는데 금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증세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흡사병 아 저거 다녀도 해야죠 다녀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어 아이 다 훈련해 훈련 이제 슬슬 병사를 모을 때인데 병사를 슬슬 모아야 돼요 지금 지금 옆에 잠깐 볼까요 사망팔층 사망 지금 만팔촌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빨리 건설도 시작해야 되고 축성 자 하향래로 니가 건설 시작해야 돼요 아 hilarious 아 아이 어윽 아우 잠깐만 기다려봐 누구하고 있냐 ㄱㄹ 최고 70% 개발 농장 침 철거 자 만 21000 어 자 보죠 일단 21000이고 세부대니까 음 여기서 맞고 여기 놓고 여기서 아니다 여기서 하면 안되요 여기서 맞고 놓고 여기 맞고 오케이 한 번에 갈 수 있나 보죠 어 여기까지 갈 수 있네 한 번에 아 이건 잠깐만 건병이지 기병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 번에 건설 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맞고 여기서 잠깐만 여기다가 어 연노를 올려줬고 여기 아 자리가 안나오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으면 잠 여기다 지으면 여기다 지으면 아 안되는구나 아 어쨌든 안되네요 뭐가 안되냐면 연노와 군악대회를 같이 좀 해놓으려고 했는데 연노로 하고 예 앞에 혼란시켜 놓으면 병사가 안달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21,000쯤이야 5,000으로도 막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그게 안된다면 네 군량달기해서 태각하게 하면은 다음에 또 오른데 태핳핳 아 근데 어떻게든 잠깐 멀리 써보자 잠깐만 여기서 하나 둘 아 지금 두 칸인가? 연노가 아니라 그냥 노.. 그냥 그거 두 칸인가? 아 그럼 더 안되는데 태핳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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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자 돈이 얼마냐 아 돈도 별로 없구나 상의 상의 돈을 줘 어 왜요? 족성 아니 정치 이거 이렇게 해놓고 금을 이게 얼마나 들어가나 잠깐 보려고 궁노가 600에 군악대가 800 800이나 들어가는구나 그럼 총 1400 자 1400이면 1400이면 1400 1400 이 정도 군량을 좀 많이 하게 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특기가 증세니까 얘를 배방님이 그걸 하고 그리고 훈련을 일단 제껴두고요 어 지금 병기 병장기가 어 특기가 비장의 사람이 있지 오우 비장의 사람이 있으면 오케이 병장기로 두 명이서 이거를 일단 만들고요 2500이면 4500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태고 와서 만들고 만들고 두 개에서 만들고 오케이 잘하면 일단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 오태고 여기까지는 오면은 아 두 개라서 더 빨리 올 건 오는 거 아니야? 쟤가 강행가 그거거든요? 내가 기억하기로 음 이게 아까 초반에 저거를 잘못해서 앱을 뭐 어떻게든 되겠죠 어쨌든 자리는 다 잡아놨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자 가자 어 저거 충차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충차면 다행이지 일단 나는 안싸워요 저는 됐고요 어 비장의 어 신살 사수 화신 아 이건 안 돼 잠깐만 특기가 뭐더라? 적성이 어 비장의 기병이구나 그럼 나랑 같이 가야겠다 제가 제가 난전이거든요 근데 둘이 가면 머리 나빠가지고 안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빈 네 김윤베 씨님 어서오세요 세 명이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창병이고요 창병이고요 잠깐만 나 필요없다 창병 있죠 창병 그럼 그럼 에스의 배방 릴링으로 이렇게 같이 창병으로 일단 앞을 맡을 거고요 한참이 있는 기병이지 음 앞을 맡을 거고요 여기다가 저게 800이었지 이렇게 오면 여기 와서 완료시키고 어 어 특성이랑 화신 화신 어 어 사수 어 치 이게 잘해야되는데 어 왜 금이 왜이래 600이 있어야되는데 아 아 나 잠깐만 어디다 썼지? 아 병장기 안됐었지 병장기 안됐었었군요 듣기 태사자랑 태사님이랑 어 됐어요 이렇게 가고요 어 터로드 300이구나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자 이번에 손잡이님이 사료님하고 같이 기병으로 아 질주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 아 질주를 하면 나올걸 깜빡했다 에이 몰라 일단 막죠 어딜 어떻게 이게 이쪽에 그 이것은 lek 여기 whats 우리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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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는구나 어어 안돼! 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아잇 재결해 자 문학대 두칸 오케이 좋아요? 스읍 아 얘가 했어야 되는데 원래 나는 지금 이걸 화개를 활약에다가 화개에다가 기계 기계 기력을 쓰면 안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나 미치겠다 아... 개발회를 그래도 활금 계속해야죠 지금 돈이 병기 병장기 생산이 아직 안되네 쯧 우리 둘이서 치안이나 안돼 나가면 어우씨 빼오네 얘 누구 있냐 등에 혼자네 흐흐흐흐 해놓구요 아 쟤 끌어와야되는데 아 쟤 끌어와야되는데 얘 얘 얘 여기에 안맞는데 어 한칸을 건너뛰게됩니다 어 한칸을 건너뛰게됩니다 아아아아 진짜 야 전법을 실패하면 어떡해 뭐 두 명은 이 공성체라 상관없고 얘네 둘만 죽이면 되는데 네에 자 500이면 병장기 생산이 아직도 못하네 돈 얼마냐 여기 300원 자 일단 코어 아 저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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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어 여기서 확인하면 되겠네 일단 아 저 쟤부터 다 마치 다 마치 자 좋아 어우 병기장사 병기장사 이치네 이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또 와요 근데 뭐 괜찮아요 어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네 배려 좋아요 좋아요 어 아 이게 보급해줘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병량한다 이게 조금만 뒤로 빠져있죠 증명해야되는데 자 고 쯧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얘 또 안되네 쯧 계속 안되네 아 아어어에이 얘 지력일로는 화개따이 다 씹어버리겠죠 쯧 쯧 쯧 썼지 아이씨 짓는걸 개떡으로 치러가던거지 야! 내 너 씨 아 나 나 너 뭐하는거야 흠 음 야 또 야 얼마 안나 야 야 기적 사봉 그거를 실패하면 어떡하냐 보스 계속 해야지 막 짼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직 희망은 있어 어.. 희망이 있나? 이.. 있을까? 희망이? 유대군 벌써 멸망했어 아 나 불안하기 싫어 아 그래도 첫 번째로 죽은 건 내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첫 번째로 내가 죽진 않았어요 두 번째로 죽진 않았어요 아 괜찮아 세 번째까지만 괜찮아 한 명 더 멸망해라 세 번째로 안 들어가게 야 너 이렇게 조금 날어 어.. 세 번째로 얘만 죽어놨는데? 얘가 원래 위 위치가 아닌데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 아.. 아.. 어.. 움직일 수 있냐? 아직 못 움직이나? 아.. 세 번째까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내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이걸 내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뭐요? 아.. 나 움직일 수 있다 드디어 근데 움직이면 안 돼요 아.. 아.. 근데 움직이면 안 돼 확이라도 좀 통해라 아유.. 나.. 치.. 통할 리가 없지 지력이 1인데 쟤 죽으면 쟤 죽으면.. 새로 뽑아야겠다.. 어.. 칠 수 없죠? 오.. 아.. 아.. 너무.. 너무.. 그게 신경을 안 썼다.. 적금까지 나왔어 아.. 나.. 잠깐만.. 순찰이 몇인데? 야.. 70.. 야.. 70 몇인데 왜 나와? 아.. 60 몇.. 50 몇도 아니고 70 몇인데? 아.. 아.. 너 뭐냐? 기병인가? 아.. 아 뭐야! 저거는 오.. 역시 이거 공격력은 좋네요 아.. 내가 이리로 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가고 있네 얘가 이리로 가고 얘가 이리로 오고 이거는 관시를 쓰고 아니.. 난.. 난사를 쓸 수 있죠 일단.. 일단 들어갈까? 아.. 얘가 이쪽으로 올 것 같아서 그건 안 되거든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아.. 야.. 혼란 걸리는 애한테도 화기가 안 걸리면 어떡하냐 으잉 어우 다 풀렸어 아.. 아.. 이것도 뺏겼어 돈 얼마 들어가셨을텐데 아.. 아깝다 아.. 아.. 아깝다 지금 기력이 15 오.. 한 번 될 때마다 5씩 빠져나가거든요 잘 해야되요 쇼님 어서 오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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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안 되네 씨.. 또.. 이거라도 받을래? 아.. 197명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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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쟨 죽을 것 같고요 영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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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빛님이 지금 무력이 몇이더라? 아.. 아.. 무력 100이죠? 야.. 일기토로도 한 번 늘리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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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토로 한 번 해서 아.. 아.. 예.. 기력 10포인트 늘리구요 지금 이거.. 한 번에 안 죽을 것 같애 한 번.. 쓰구요 너도 공격해 야.. 야.. 85명 남았어 아.. 아.. 이.. 개떡같은 야.. 일기토로 해가지고 어.. 한 명이라도 죽였으면 좋겠는데 한 명이라도 죽였으면 좋겠는데 한 명이라도 죽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퍼센트로 떨어지기 때문에 얌.. 얌.. 208명.. 괜찮아요 얘가 때리는 거랑 얘랑 일기토로 하는 거랑 똑같죠 적장 여기까지 오려나? 아.. 포로.. 포로가 됐어! 아니.. 누구야? 아.. 강릴린.. 포로가 됐어요.. 아.. 아.. 강릴린.. 포로가 됐어.. 잠깐만.. 강릴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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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자 같은.. 창병.. 아유.. 큰일났네.. 여기있나? 어딨지? 아.. 여기네.. 이거네? 이거.. 이것만 부숴버리면 돼 아.. 일단 이거.. 일단 이거.. 보수 한번 하구요 이거.. 이거.. 아니아니..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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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아.. 무력..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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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클하네.. 화실 가임만원 gep conserv decided 어업.. 그래도 800명이라 한방에 죽을수도 있지만 장 limited 아 창병이라 이거 창병은 공격에 보너스를 받잖아요 에이 너 뭐냐 지력 어우 지력 67밖에 안되는데 저걸 막았네 아 다행히 극병이 쳤어요 다행히 극병이 쳤어요 다행히 극병이 쳤어요 갓마노 집에 음 아이 혼란걸렸잖아 어 큰일났는데 어 잘하면 아 안돼요 위험해요 위험해 손잡이네 자 확인 자 뭐 어떻게든 이거 맞고 나면 더 문제야 야 너 안싸우냐 누가 좀 싸워봐 얘랑 싸워 얘랑 아 여기랑 싸우고 아 시냐로 가네 뭐랑 싸우고 있는거지 유표랑 싸우나 유표랑 싸우는거 같죠 어 여기도 먹었네 강화도 먹었네 이거봐 이거 내가 먼저 멸망하지 않잖아 아 아직 몰라요 오 어우 어 어어위옴어어어어어어 음 Gol 안돼提 안돼 안돼 안돼eeee 아 A A A A A A A A A s 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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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ор곤수 아이고! 완성은 못시켰네? 아... 한 명 더 없나? 히히히히 아...이... 조금인데 아이씨... 내구 산...산네 사 참... 정말 아깝네 아이구... 아우 그래도... 내가 빨리... 안 죽고 있어요 많이 버티고 있어 버티는 것도 재미죠 음.... ஆае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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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완료 시켜놓구요 어? 으아 으아 자.. 아미가 자.. 아미가 얘가 그거랑.. 쟤랑 같이 갔어야 되는데 얘랑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마당님이랑 같이 한 번 예.. 갔다오죠 아이고 음.. 랩마 너 가해 나 여기서 수송대가 꼭 뭐하는거야 도대체 어깨에에에에에에 일단 너 들어가고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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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이만.. 이만 명밖에 없어요 얘도 나는.. 뭐.. 많이 안좋았구요 도대체 도대체 저걸 원래 그.. 거의 그 없이 막았어야 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 자 일단 nuc 앗 deutlich 빨리뽀 쑨쑨쑸$$ parLi Yott veloc amazon int 오오! 아니 근데 강렬님 왜 잠깐만 왜 왜왜왜 갑옷이 아니라 왜 옷을 입고 싸우세요 왜 그러세요 무력은 백식이나 되시면서 예 무력 당연히 방어 중수 해야죠 자 방어 중수 당연히 방어 중수를 하구요 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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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가죠 아 이거 어떻게 쓰는거더라 땅 아 이거야 쓸 대쌍기 땅이야 근데 뭐 천옷 입고 천옷 입고 싸우 아싸 참고 한명이 아까운데 지금 하여 자 일단 훈련 한번 하구요 포상도 한번 하고 이제 포상 포상해야겠구나 음 음 어 쟤 또 오겠다 또 누구있나? 아 야 너 가 임마 쩔 루가 페빗이 모오오오오오오오오옷 띵 안되이 fluorescent calidad 내려봐 내려볼게요 내려봐 어어어어어 이렇게 결혼하는 순간없구요 왜냐면 쟤때문에 이동을 못해서 난전 사수에 화신까지 가구요 그러면 숲에서 아이유 지시 아니 비장으로 갈피죠 릴링이 앞쪽으로 가죠 쇠 자 오우 화공으로 800이에요 800 겁나게 많이 난거죠 괜찮아 괜찮아 어 어 따로 뭐 할까밖에 없구려 어 뭐 안했나 아 너 집에 가임마 따라가면서 위보 걸러줘야되냐 집에 들어가 이거 못들어가나 응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자, 자, 좋아, 좋아, 좋아 오오오오 또 참가아아아 초주? 초주는 별로 안좋은 애 아닌가? 아냐, 지력 1이야! 지력 1인데 초주는 66이야 아 참 아 나 정치만 100에나 쓰지 한방에 죽는거 아니야? 제발 한방에 죽지마라 내 한방에 죽을거같은데? 오 한방에 안죽었어 이야 됐어요 한방에만 안죽었으면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지력 1이라도 잘하면 될수있어요 왜냐면 뭐 그 지력 60이야나 50이야부터는 뭐 이게 다 이거라 아유 됐잖아 아 참 한방에 야 재고 아 재고를 좀 일찍쓸껄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야 재고를 좀 아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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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이겼어 이번에 어이 야 쟤도돼야 고사 아이씨 똑같네 소심 야 있는걸로 싹 공격해 왜 아이씨 아 뭐야 아 재기라 진적있었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아 나 미치겠네 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무것도 안나와 아이씨 재고 아이씨 시설이였는데 아 재고하지 말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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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재고 한 번 아 돌 이거 안바뀌어 아아아아 죽었네요 죽었네 소심 한방에 가겠네 아아아아 아깝다 소주는 별로 좋은 애는 아니라 괜찮아 이제 한명 있는게 없는거보다 나은데 쟤 또 오네 이제 와봤자 뭐 못할텐데 이제 쟤네들 와봤자 뭐 죽을거다 끝났어요 여긴 막았고 저 적정 저거를 없애야되면 되네 어 어 일단 저걸 만들던걸 좀 만들죠 계속 어 다녀였나 저 다녀 아 합병하자 합병 이렇게 합병하구요 저 오케이 이제 한명씩 한명씩 오는거는 그냥 대충 막아져 있..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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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 있어요 이제 군냥이 문젠데 너 어딜 도망갈라구 뭐 도망가임만 자 죽이구요 극병 오긴하는데요 극병 오긴하는데 괜찮아야나 어 일단 자 아 시장으로 같이 하는게 낫겠다 차라리 밧중하고 좋아요 일단 어 재관련 아니 뭐야 유비하고는 음 바로 싸움 나한테는 안일어날거 같구요 지금 나한테는 신경 못쓰고 있고 적장제 없애고 여기부터 강조부터 일단 먹고나서 시작을 할까 살짝 모은다음에 근데 이거 이거 지면 돈은 어느정도 모일테니까 아 어 또? 아이고 이 윤묵 야 윤묵은 돼 있어야돼 야 윤묵은 와야돼 병집안 아아 당연히 이긴다 이긴다 안봐도 돼 이거 당연히 이기는건데 내가 지력이 높으면 안봐도되고 내가 지력이 낮으면 좀 더 컨트롤 해줘야되니까 자 죽이구요 아 오케이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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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야되나 아 일단 어 아니아니 이거이거이거 지어야되네 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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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 돼야지 여기 노병 노병 그거랑 특기가 도시 특기가 도시 특기가 도시 특기가 이제 또 온다 아니 저거 확 죽여야되는데 죽아임만 숲이라서 아주 그냥 활활 잘 타오를거야 그냥 화개가 이게 숲이라서 어 원래는 화개가 아 뭐야 화씨가 안되죠 하지만 사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 쏠 수 있어요 참 좋죠 어 부삭병 어 아 야 포상 포상 한번 주세요 부삭병 일단 한번 더 하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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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하면 되니까 아 저거 죽을걸 난 하는게 없어 매력은 뭐에 쓰더라 매력 뭐에 쓰던데 증명할때 썼나 증명통소라니가 이것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벽 음 음 음 ㅜㅜ 자 육모 능력이 어떻게 되지? 지력이 65밖에 안되는구나 그래도 한번 해보자 가봐 오케이 되네요 되되데 이동 NSA 이 거 ?? 동헌군 멀망하고 나는 여기 이거 먹고 밑으로 간다음에 먹어야돼요 그 다음에 성도 먹어야지 일단 이것부터 먹을거네요ervare 강좀 먹고 그 다음에 건역 먹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운나물 먹어야죠 가 임마 가 저로 가 오지마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시금인가? 오지마 자 일단 농장 짓구요 가까이 붙어서 그럼 군냥을 먹을 수 있죠 근접으로 죽이면 군냥 먹는거 같더라구요 막타는 그 근접으로 자 들어가자 군냥할거구요 주사병 이렇게 하고요 2단까지 2단까지 제 다음에 오면 젤 잡죠 여기도 연호 하나 찍긴 해야되는데 지금 빨리 아유 장수가 이거 나도 10명이야 굴리지 않아요 일단 음 음 음 어 훈련 다음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농장 하나 더 찍구요 됐어요 저 수장 하나 더 찍구요 됐어요 꽃을 하나 주고 아 돈이 너무 없는데 아 돈이 너무 없는데 온다 오 또 공격 오 공격하네 저거 빨리 없어버리죠 흠 음 자 죽이고 금요가님 어서오세요 이거는 일단 놔두죠 놔두고 여기다가 어 어 연노를 하나 일단 설치를 하구요 샤넬님 가서 연노 하나 설치하고 오죠 예예 어 인사했는데 못들으셨나 못들으셨나거구나 아 가면 안되겠다 군량이 없어요 군량을 지금 막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지금 벽 벽대기 하나 놔야되는데 저기도 지금 벽대기를 하나 놓긴 해야되는데 치안이이이이이이이 puede 네 꽉 채웠구요 훈련도 훈련하지마요 자 농장 하나 짓구요 다시 어 난 흡수완평하는데 20인이라 걸려 치 안해 어 능력연구 자 운반 운반도 좋은데 여기서 한방에 갈수있게 할수있죠 운반이 만약에 있으면 두벤으로 나섰나? 잘 기억이 안나네 어? 이번엔 6000이야? 점점 밀려서오는데? 아이 저자신? 어 어 어 설치 여기다가 아 하구요 아이고 돈이 없는데 이제? 탐색 한번 해보자 오우 탐색 탐색이 돈 그냥 조금씩 없기에는 뭐 괜찮죠 엉 샤아야 탐색 꽉 탐색 탐색 샤아 쯹쯟 왓이냐 탐키 사연님이 계속 신산이었지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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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징병 한번 하죠 아 이정도면 괜찮네 오케이 2000맺으면 괜찮아요 여기는 정말 들어오기 어렵겠죠 투석이 있지 않느냐 아 나 그거 잠깐만 기교에서 업그레이드 좀 못하나 어 업그레이드 기교 연구 아 금이 부족하구나 좋아요 어 잠깐만 개발 시장 하나 더 하죠 아니 다녀 하나 더 하죠 며칠 걸리지 다녀가 30일 똑같죠 내가 이 순 없으면 안오냐 또 금이 없죠 얘도 이거를 그 정령할때는 이제 또 이제 저 병력만 쏙쏙 빼가지고 병력만 싹 다 죽여놓고 옆에서 화개질 그 군항태를 써놓고 화개만 겁나게 지르면은 뺏을거야 이제 그 그거 안하고 뺐거든요 병사 많이 소모 안하고 그랬던거 같아요 기억이 뭐 조조가 조조가 뭐고 일단 여기로는 여기 하나만 더 지으면 여기 하나만 뭐 군악대 짓는게 좋겠죠 아니면 뭐 연호를 하나 더 쓰던가 음 저희 한명은 관직을 한명 줘야될거 같아요 예 어 잠시만 누가 비장이었지 강렬님은 일단 하나 주고 분교교위로 분교교위로 일단 가지고 올려줘야될거 같아요 아 아 이거 30일간이신데 고 고 병사를 조금 이제 모으기 시작하죠 왜요 이제 병사를 좀 모으기 시작해야되는데 왜 왜요 왜 왜 자 흡사병 이거까지 이거 3단계지 그러면 이것도 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에 많은 의지를 해야되 히힛 아아 근데 이제는 어차피 전국시대잖아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라 뭐 자 일단 여기를 뺏으면 예 뺏으면 이쪽은 어 한몸 한명만 놔두고 한두명만 일단 등에 쭉 얘네들 다 흡수해야죠 12명이네 가장 좋은 공격시기는 쟤네가 공격을 해왔을때 공격을 하고 다 막고나서 바로 가는게 좋아요 이게 최고 지금 야 근데 돈이 너무 잘한데 음 아 저거 뽀개고 싶은데 흠 어 어우 별길이 안돼 구룡과자님 어서오세요 자 자자금만 더하자 석쿡죄악 그래요 야 저 특기 저거 업그레이드하는건 특기 업그레이드하는건 어 이게 이게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되는구나 자 40일 걸리네 안돼 어 이제 탐색 rer 야 돈이라도 발견해봐 야 돈이라도 능력층은 다 일이라 그래요? 오ж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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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час이책이 constant 거짓 택 확실은 가능 자 어차피 그 거짓이 뭐냐 어 리얼림이 예 굉장히 많이 뭐 하죠 리얼림을 드리죠 아 리얼림 아무도 충실하게 잘 싸워요 좋아좋아좋아 어 유언은 뭐지 아 유언비야 오 야 나는 돈 80원이나 찾아내는데 다들 왜 살인되면 찾아내려나 이 살인도 아무것도 못 찾아내 ㅋㅋㅋㅋ 다들 세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특히나 유비나 유비는 지금 예 3개를 다먹었네요 나중에 유비가 이쪽으로 지금 쳐 들어올거 같은데 예 여기서 계속 막아야돼요 유비를 적은 병력으로 계속 막아야돼요 투석 개발이 되면 모르겠지만 아마 투석개발되기 전까지 아마 괜찮을거야 연노가 공병 시설강화 아 시설강화구나 이거 공병담시설 숙련병하고 공병시설 아 난소행공도 가야되는데 난소행공은 어차피 공격할때 쓰기 때문에 괜찮고 아 매력을 징병할때 쓰는구나 하스카드님 어서오세요 어 매력을 징병할때 쓰네 나 매력잘하 아 나 매력이래 거시키 잘하네 아 아 나 빨리 쟤 죽여야 되는데 빨리 공격 안해오나 아 아 아 아 아 돈이 없어요 계속 아 아 아 돈 좀 찾아와요 돈 손잡이야 근데 돈 좀 찾아와 돈 돈 찾아와 돈 강렬그리는 돈 돈 난 돈이 필요해 난 돈이 필요하다구요 나는 80원? 아 나는 그 나는 되게 잘 찾아와 돈을 아 나는 돈을 굉장히 잘 찾아오는데 왜 이렇게 돈을 못찾아요 근데 근데 있을 때는 그냥 돌아다니면 돈이 주나? 돈이 나오나? 자아 곡창인데 이번엔 곡창 30일 곡창 40일 곡창 40일 곡창 40일 곡창 40일 이동 처음엔 초반에는 암시장을 전쟁터 되는 도시에서는 쓸만하죠 이거? 야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래도 나 징세가 있어서 그나마 하는거야 아까 탐색을 너무 많이 했다 좀 아껴뒀어야 되는데 생동력을 오케이 아 이렇게 쫙 짜 예 돼야죠 근데 돈이 없어 크흐 요케 이것도 완료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조폐 이걸 깨고 이걸 상당히 만들어야 겠어 자 이제 슬슬 앞을 가서 와야되는데 얘네들 아 돈을 좀 모아야되긴 하는데 아 아 돈을 좀 모아야되긴 하는데 야 정치가 백인데 돈 하나 돈 하나 못 찾아오냐 돈 돈 찾아와야되는데 일단 짜리가 이제 양끝에 두고 있어 좀 잘못했어 끝에 이렇게 가야되는데 기교 연결을 해야되는데 천 천 천 그게 필요하죠 일단 행동력 모아놔요 한번 아이고 움직였네 아 보자 자 자 기교 아 일단 숙련병이 가장 그거죠 자 공략을 해보죠 어 여기다 여기다 건물 어 여기다가 궁합대 하나 짓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궁합대 짓고 활류를 겁나게 날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가보죠 일단 끌어내서 다 죽이고 궁합대를 먼저 짓는게 중요해요 어 어 어 어디갔지 빨갈라스님 왔어오세요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교 연구하러갔구나 아 아 그러면 그냥 있어야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빨리 저기 뭐가 되는데 아 아 아 오케이 아 이게 연구잖아 야 기교 기교 오케이 숙련병 능력 쭉 가고요 능력까지 많이 안내리고 하고 부대는 일단 보급부대 하나랑 내가 보급부대죠 탈극하는거 없이 잘 피해 다녀야지 아 이게 이게 그거 하면 좋네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하구요 아 나 그 군량이 많이 없는데 어 군량 저기 되게 많네 저 군량 다 뺏어가죠 뺏자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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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량은 뺏어 뺏어 너랑 에이끔 은 으으 눈 윽 campo hust 뺏어 능력 야 내가 내가 하면 안되는구나 내가 그거 하면 안돼 에라이씨 뭐 어쩔 수 없잖아 얜 창병으로 가구요 아니 노경으로 갈까? 아 창병으로 가고 아 800인데 800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케이 아까 뭐였죠? 금 800 다음에 내가 5천만 가져가죠 병사도 아 병사는 7천 가져가야죠 창천에 네 병양 반 2 10 에이 4 그렇지 어 같이 가 같이 자 숲에서 싸워야죠 당연히 당연히 숲에서 싸워야돼 아 아 여기가 일단 다시 피하고 뒤로 같이 가 다시 들어가겠죠 아 크 야 유표금 멸망했어 야 유비 나한테로 안돌리면 좋겠는데 나 여기만 벗고 여기만 벗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몇 부대야 아 힘든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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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거 지어야지 여기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여기다 설치하면 이거 먹기가 참 매매하고 아 설치해야 되나 아 설치해야 되나 아 설치하죠 일단 난사로 예 와아 아 아니 돈이 나가니까 돈이 800원이 나가니까 돈 딱 하나 질 돈만 갖고 왔거든요 저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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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안 좋네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좋아 극병이 극병도 아니고 아 나 일단 금융도 없애고 여기다가 쏘면 되나 이게 지금 지금 금융이랑 돈이 너무 모자라요 다 무서워 아 이게 내구 74 이거 이거 터지겠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일단 아유 터지겠다 아 아유 나이스 끝나네 아 저기 터지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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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는데 성 저거 터지면 아 이거 성 못먹는데 저거 터지면 후 기회 성진 거시 일단 속으로 피하고 아 얘 보급해줄걸 푸 바로 이렇게 있었는데 괜찮아 고급해지구요 이외부터 죽이고 한놈만 패 어 아 지금 기력이 너무 모자랄거 같아서 아 군악대가 정말 너무 일찍 빼서 깨졌어 아 이거 얘네들 죽이는건 일도 아니지만 이걸 죽이는게 군악대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걸 죽이려면 이 사체들 이거 이 사체들 이거 어 뭐야 어 장난? 아유 누구든지 감싸 아 누구든지 봐 모자라 모자라 일단 죽이구요 잘 죽여요 손잡이도 좁금 채워 주자 어 포상 포상해야 안되냐 이 연로까지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돼 자 조선 업그레이드 조선 빨리 어떡해 움직이지마 임마 어? 다 보급한거 같은데? 없는거 같은데 이제? 노? 없네 너 죽어 아 이게! 아이고 나 너무 많이 다뤘다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게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죽여야지 하고서 그냥 쓴건데 나 죽겠다 어 안죽었어 내 29명 남았어 호위병 29명 정의병이다 너 죽어 죽어 10명 남았어 야 10명 남았어 야 10명 남았어 29명에서 10명 죽였어요 희 뭐 어디 아 근데 진짜 금이 없는게 너무 아 아.. 나 지금 군악대가 너무 빨리 깨진게 아주 그냥 뼈가 아프네 계속 엘량식주야 아.. 여기 못 깨겠는데? 군악대가 있어야지 되는데 아.. 나이스.. 정말로 안타깝다 안타까워 아 그게 너무 일찍해져가지고 그냥.. 최대한 할 수 있음 만큼은 그냥 일단 하는게 맞긴 한데 자 일단 기력좀 채우구요 어? 뭐 이런식으로라도 채워야지 뭐 그래도 이건 못해요 얘네들 집에 가자고 무슨.. 무슨 필요가 없다나 얘네들을 병사나 확 줄이고 그리고 가도록 하자 돈 많이 모였네 나 노는동안 오천.. 정도 모였어요 왕승취 버릇 임리들 빙 빙 거 이제 약속 깨끗 조 임리들 무섭 임리들 뱅 cot 이거 가 칠리 아 적장이구나 퇴 적성냐 적성 적성 적성냐 뭐 뭐 그냥 대충 대충 어어 잠깐만 큰일났네 이거 어디까지 그냥 어우 나 큰일났네 어우씨 큰일났뻔했네 큰일났뻔했어요 지금 변기가 없었어 와 깜짝 놀랬다 다행히 이 두 번 한 번 올거리라 너 죽고 오 뭐야 오 장완있어 아아아아 장완이거 장완있는데 왜 야 대박인데 저거 아 장완이 쓰면 힘들어지죠 하우 하우 영 엔가 뭔가 하고 제하고 명경이죠 둘이 게다가 어 어 능력이 윤무기 지 지력이 몇이냐 혹시 뭐 밖에 안되나 오케 그래도 교란은 걸려요 쟤네들 워낙 머리가 나빠가지고 괜찮아 나보단 나보단 나쁘지않겠지만 나보단 나쁘지않겠지만 이러면 정법이 안되지 아 여기 모래지형이라 그러구나 모래지형은 발판이 거시기해서 거시기하죠 모래지형에 뭐 화살만 있으면 돼요 화살 궁병은 다 할수있죠 짱해요 자 기력좀 채우고 이게 계속 여기에 우리가 뻗디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계속 내려가요 병사 계속 줄어들어요 도망가는건지 뭔지 아 여길 빨리 먹고 밑으로 내려가야되는데 아 초반에 조금 잘못해가지고 쓰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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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발만 치 맨atories 아 내고 1올네 한 명이 내고 1이면 뭐 많이 올리는거지 뭐 닌자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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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닌자오 지가 닌자인줄 아는거야 닌자오마 나 닌자야 아 여기에 아 궁락대에 딱 있었으면 아 아까 장어 논작타고가 생겼어 계속 아깝네요 닌자오마 닌자오마 이제 어 유비는 어디로 기술을 돌렸는지가 관건인데 유비가 오우 신야로 갔어요 신야쪽으로 갔어 지금 아마 조조랑 한판 붙을 모양인거 같은데 야 그럼 나는 다행이지 그럼 나는 다행이죠 어 또 나왔네 아 닌자오마 닌자오마 명경이냐? 왕기는 뭐야? 다파 닌자오마 일단 이제 죽여서 병량을 좀 뺐죠 병량이 지금 병량이 지금 개떡이야 별로 없어 돈을 어느정도 많이 생겨서 금방 늘리겠는데 그거는 닌자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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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 이겨라 니 궁란이 필요하다 버릇되겠는데? 닌자오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병량이 늘어났는데? 어 괜찮아요? 아 아 다음번에 아 아 아 아 예 지금 병량이 없는데? 지금 계속 만들고 있구요 얘 죽여야돼 다음번에 오케 오케 병량 얻었구요 쪼금 쪼금이지만 한 두턴은 그래도 버틸 수 있겠지 아 아 아 또 났어 아 나 이렇게 병량을 주려고 나와? 왜 사는게 재미없어 어 아 아고 여기 먹으면은 방비가 참 중요할 것 같다 오 오! 병사바! 또 늘어났어! 야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애 아무리 봐도 오! 또 등이 나왔어요 나 나 나 나 병량 돌려고? 아아 안 돼 병량이 부족해 나 그냥 잠깐만 수송 갈까? 언젠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수송가죠 창 뭐 이천정도라 노 오! 병량 이정도 하고 오! 15,000정도 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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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큰일났는데 맞대 오! 오 쥬구 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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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벽병 벽병 좀 해라죠? 아 안돼 안돼 돈 아까워 지금 또 한 명 또 나오겠지? 한 700명 가지고? 안나오네? 아아 나에게 병랑을 줘오 달려가 달려가 막 병랑 달라고 음.. 일단 노 돈 좀 없구요 저긴 이제 먹었어요 이번에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뭐 이즈 끼역끼역 해가지고 먹긴 먹네요 닌자와마 퐁 티브이 사이첸 스이퐁려 여기서 웃기냐는데 닌자와마 루어!! 요 와아 태시자님 배신했어 어떻게 저럴수가있지? 태시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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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이런거 안되죠 아니 싸우고있는 도중에는 계속 떨어지니까 포상을 줄 수가 없으니 자 강주 먹었구요 자 일단 포로로 해놔야죠 어 어 영화누끼가 포장 해주구요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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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주를 노리고 온대요 열심히 달려오고 있대요 여기 막아야죠 자 돈이 얼마랬냐 돈이 없어요 이거로 자 기다렸다던데 지금 어 착하죠 착하죠 일단 잠깐 얘 뭐 계속 계속 전쟁이죠 어..얘는 가구요 어..지금..살인..님이..행동이 끝난거같은데? 이제 그냥 무장 등병을 하죠 빨리 어..? 안돼! 흠 쟤 여기까지 올 것 같은데? 맨드? 어 안 온다 닌자 오마 히힛 일단 화개로 막아놓구요 앞을 멘탈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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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신산 힛 힛 힛 춥성 극장이라 힛 힛 힛 힛 힛 글가 없잖아 글로 힛 아 3차원 돈이 없어서 지금 뭘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무장을 다 등용해요 제가 영안으로 가서 포상 다 해주고요 일단 돈이 있으니까 병사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빨리 저기서 징병을 한 3만 빨리 한 다음에 2만이나 여기다가 만정도 붙여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은 어 지금 그 근데 자기를 지금 당장 얘네들은 좀 어렵진 않은데 당장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일단 돈하고 병사를 조금 아 노 한 어 사차 성참 성참 명사야 마네 금을 좀 줘야 돼 지금 금을 줘야지 저기서 지금 거시기를 해서 어 아 등용해야죠? 범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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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력이 멸망하면은 이게 그냥 다 등용이 되죠 그냥 보통 어 제가 포상 저구요 이럴 뭔데 하느냐 뭐 나야 좋지 야 등에 까지 아 등에 까지가 아니라 원래 등에는 했었나 어 기교 연구 아 1000이구나 2000 되어야 돼 2000 2000이 돼야 되고 빨리빨리 와라 여기다가 어 어 이쯤에 이쯤에다가 군악세를 짓고 이제 여기에다가 연호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이거 움직이지만 어 요기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애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돈이 없어요 지금 여기로 좀 보낼까 애들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아 몰랐구나 지금 계속 지금 계략을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 아까부터 여기 할때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었잖아 일단 잠시 막아두는거뿐이야 저건 잠시 막아두는거뿐이라 일단 애를 애를 좀 옮기죠 어... 일단... 애를 좀 옮기고 아... 그렇죠 여기서 빨리빨리 병사를 찍어내야 돼요 지금 병사를 빨리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막으려면 지금 바빠요 빨리 가야 돼 자... 귀환시키고요 자... 귀환시키고요 창이랑... 노르 그... 여기까지 오면은 할 수 있다고 일단... 여기까지만 퇴급하고 금을 지금... 금을 지금... 800에... 600이니까... 1400... 아이고... 5 9 6 5 5 10 이 꽉 채워주면... 5 5 5 5 5 5 5 5 하.. 지하이.. 뭐지? 네 증명도 해야죠 이 정도면 됐고 저게 하도 많이 하다보면은 그게 그렇게 되더라구요? 자 문학대 일단 찍구요 이러면 정법 아유 사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는거야 사수가 없어서 일단 저게 공방 공방? 공방을 왜 갖고 해야되어 놨어? 여기 하기 바쁘구만 여기 차가워 일단 병영을 지어야죠 병영하고 여기는 특기가 뭐냐 창? 어우 다냐 공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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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공강중 이야 씨 능력련고 안을 썼나 아까 번식이 번식 이게 능력이 정말 있으면 대박 날거야 아마 능릉이 나오면 대왕 날거에요 어 기교 시설강화 아직 안됐구요 흐흐흐흐흐흐흫 아 원래 이렇게 바빠 원래 바빠요 바..바쁘죠 시설강화 자 이제 궁로 하면 여기까지 아마 됐구요 그치 자 화씨 계속 써주구요 자 뭐 이렇게 쫙쫙쫙 하면 여기 막..막으면 또 여기 병사가 바보대요 어 여기 또 이상하네 종이..종이..종이는 여기 왜왔어? 여기 뭐할라고? 이거 바보대거든요? 그럼 또 여기 또 치면돼 그래서 치면되요 근데 성도에서 오니까 짜증이 나네 원래 건령쪽으로 지금 들어가야되는데 일단 네 청장 한번 해주고요 자 잠시만요